근래 논의가 과하지 않은가? 젊은자들은 항상 이게 문제야. 순정하고 뜨거우나 인간을 모르거든. 인간 말일세. 먹고, 자고, 싸고, 울고, 웃는 인간. 인간을 모르고 나란히를 논할 수 있을 듯 싶은가. 전화를 가까이서 매시는 우리 대신들은 알고 있지. 전화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일 뿐임을. 대감. 그럼에도 백성들이 전화를 천명을 받은 이로 여기도록 하여. 그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바로 신화된 도리일세. 나는 이것을 중심이라 부르네. 그러니. 볼모로 간 세자 저하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게. 적에게 자식을 내어준 아비의 심정을 자네가 아는가. 전화께서 어자에 오르신 이상 그저 인간이 아니지요. 또한 전화께서는 만 백성의 아버지시니 사사로운 마음에 머물러 계셔서는 아니되지요. 소희는 전화께서 성인의 길을 가시도록 힘써기를 밝힐 뿐이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딸기지사를 하고 있습니다.